지난 한 해 각종 삶의 지표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좋지 않았는데요. 기획보도 격동 2014, 불안한 경제와 그에 따라 흔들렸던 삶의 모습들을 윤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취업 경쟁 속에 놓인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살충동까지... 50대 장애인 아들이 70대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 부부가 아들을 살해한 뒤 투신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김에 있는 생명의 전화. 도움을 요청하러 직접 찾아온 사람은 70대 어르신입니다. 내 몸에 이말로 다 뿌리고 거실에 내 단점 주택이다. 일말로 다 뿌리고... 네, 감사합니다. 김에 생명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일하러 다니는데요. 네. 하루에도 수십여 통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벨이 울립니다. 한국에서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 그런데 최근 들어 70대 이상 고령층 자살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들 때문에 장기화되는 고용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화 오는 경우가 많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60대 이상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들과의 문제... 각종 지표가 이런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부산경남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3%와 55%나 증가했습니다. 경남의 경우 실업률이 지난 2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는 게 없으니 소비자 심리지수도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삶, 여기에 양극화로 인한 소외감, 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 부족 등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각종 삶의 지표가 연말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 대한 작은 관심과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려는 노력이 더없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윤해림입니다.